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티 조사를 하는 중에 개소리를 하면서 먹티를 하고 있는 골드 카지노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9월 27일이고 유튜브 슬롯 철수라고 사이트 조건이 좋길래 가입을 한 뒤 100만원 충전을 했어요. 포인트도 받고 롤링도 많이 돌렸는데 135만원 정도 돼서 환전 신청을 하니까 환전이 취소가 되더니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8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이트 아기용 자고취가 하는데 작업배팅 했다고 하네요. 유튜브 철수 가족방은 바로 잘렸어요. 진짜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총판이랑 짜고치는 먹티 사이트에요. 환전이 없어요. 다른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먹티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의 먹티 검증 베가세로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를 안다면 연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